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이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변동성에 기회는 확대 중. 변동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또 상승 추세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전주에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죠. 특히 나스닥이랑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이라는 이슈 그리고 또 미연준의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성장주를 던지는 모습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이 성장주를 팔고 가치주를 사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도 나왔었지만 어쨌든 지금 이 흐름 자체를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과거 1998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일어났던 닷컴버블의 재현 가능성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버리고 가치주로 넘어가자 이 전략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성장주와 가치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중요한지가 지금 현재는 그걸 판단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빅스지수가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3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50% 이상의 폭등 시나리오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의 급등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급등을 하고 나서의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죠. 과거에 보시면 얼마나 급등을 했느냐 40% 때부터 40% 이상 급등을 하는 쭉 봤을 때 100%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루에 빅스의 스파이크 올라가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40%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올랐느냐 1% 정도 오른 숫자 그리고 확률은 70% 이렇게 나왔고요. 3개월 뒤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5% 올랐고요. 확률은 75% 더 올라가죠. 3개월 뒤로 보시면 6개월로 보시면 자그마치 11%가 오르고 80%의 확률로 올라갑니다. 그죠? 더 중요한 건 12개월 봤을 때 20% 상승해 95%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앞으로 1년 뒤를 봤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다? 20% 얼마 정도의 확률로써? 95%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간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변화가 있는 부분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페이퍼링 우려로써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을 시작해서 쭉 상승을 해서 언제까지 내년 1, 4분기까지는 상승을 하고 2, 4분기, 3, 4분기 때의 이 정도의 조정 약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오고 또 다시 4, 4분기부터 쭉 상승을 해서 2025년까지 큰 폭의 상승을 하고 마지막에 30% 이상의 대세 하락장이 나올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시나리오 안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도 말 1대를 감안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이전에 한 6개월 전부터의 조정을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빨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파웰 의장이 내년도의 하반기가 돼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질지 잘 모르겠다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빨리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으니까 결국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끝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 2, 4분기 말 정도에 올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전 6개월 전부터의 조정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조정이 빨리 들어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제가 금리에 대한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엄청나게 큰 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펀디멘탈 즉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실적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상승자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딱 느낌이 어떠냐면요. 템퍼가 자꾸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기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 이게 지금 빨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나리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나리오? 여기 이런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 보시듯이 테이퍼링 우려로서 조정을 받았죠. 이미 그랬는데 굉장히 짧게 있다가 또 금리 인상 우려로서 또 조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재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내년도 3월에 마친다고 하더라도 미 연준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조정다운 조정이 없고요. 오히려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계속 만들어지고 여기에 실적장세의 시대가 나오던가 또는 닥한 버블의 재현 시대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해서 기대치가 더 느려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 또는 세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지금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한 번밖에 안 올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면 사실 닥한 버블의 재현 시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닥한 버블의 재현이 나오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다가 폭락하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겠지만 또는 실적 장세 시대는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가 오래 갔다가 나중에 꺾이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올라가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서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긴 사이클로서의 어떤 상승장 또는 닥한 버블의 재현으로서의 큰 폭의 상승장을 1년 반 내지 2년 하고 하락 이 시나리오를 얘기해드리는지 보면요.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오미코론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거다. 여기에 미 연준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런 걱정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게 떨어진 게 다시 반등을 하고 안정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추세 이건 미 연준의 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장기 금리가 올라가거나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 같은 수준이라 돼버리면 안정을 찾게 되죠. 장단기 금리 차 축소가.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올라갑니다. 자, 보실까요? 언제? 1994년 12월 이때. 지금이 12월이잖아요. 비슷하게 보시면 급격하게 훅 빠졌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죠. 그리고 나서 안정을 찾죠. 자, 이 시기. 그리고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게 엄청난 상승장입니다. 이게 길게 본 시나리오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어떤 지금 환경이냐면 아까 보셨을 때 94년, 95년이잖아요. 보시면 그때처럼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헝다 사태하고 비슷한 지금으로 따지면 헝다 사태인데 그때는 금융위기. 그렇죠? 금융위기가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금리를 또 내리는 현상이 나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보시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또 내리는 이런 식의 헷갈리는 전략이 나왔어요. 그렇죠? 왜 이 시대가 그랬냐.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에 대한 기대치들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들도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숫자들이 자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이 쭉 빠르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금리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올리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닥한 버블의 꼭지가 나오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금리를 내렸고 올리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닥한 버블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아까 보시면 94년도 그때 보시면은 지수가 금리 인상 관련된 우려 그리고 장단이 능류차의 축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살짝 6.7% 하락을 했어요. 12월까지 8.7% 하락을 했어요. S&P와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보실까요? 50%나 급등을 하죠.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S&P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훅 올라가서 57%, 58% 올라가죠. 결국 나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 시나리오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길게 지수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시면 S&P 500이 5.2%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7.9% 하락을 하고 나서 어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94년도 말부터의 반등 시작 이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때하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단이 능류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급식하게 빠졌어요. 이게 12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 안정을 찾나 보네 이렇게 갔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장단이 약간 역전됐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져서 지금 현재 0.7까지도 0.7이 살짝 깨지는 수준까지도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 미연준은 이때는 금리를 내렸죠. 근데 미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금리를 내리고 누가 이동성을 풀고 있죠? 중국이 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닷컴버블 구간이요. 이게 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때 상승을 했는지를 다시 봐야 되겠죠? 보시면 S&P는 68%만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278%나 상승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1994년도의 12월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또는 1998년 12월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부여되면서 어느 정도의 거품이 끼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 속도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이런 식으로 1년 반 동안에 폭등을 해버리면 그게 거품인 거고 그리고 끝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아까 94년도 말부터 보여드리면 50% 60% 올라가는 장이 나왔다. 그건 폭등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죠. 왜? 닷컴버블은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예상했었을 때 1년 뒤를 봤었을 때 아까 빅스가 갑자기 튀었으니까 그 이후에 1년 뒤에 20%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온 것처럼 앞으로 20% 정도 올라가는 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1년을 들여다봤을 때 미국 증시에 나스닥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지금 저가 분할 매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보면 그 긴 사이클 94년 말부터 2000년 닷컴버블이 붕괴될 때까지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은요 S&P가 250% 상승을 했고 그죠 나스닥은 자그마치 621%나 상승을 했어요.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나스닥을 우리가 성장주를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621% 622%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285%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닷컴버블이 일어나는 시기와 비교하면 278% 상승을 했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시기를 코로나19하고 비교를 한다면 144%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보고 144%와 278%로 비교해보고 621%와 285%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차트를 보고 그때하고 비교하면서 꼭 똑같이 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저희는 뭘로 보냐면 결국은 펀드멘탈이 뒷받침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까지 올라왔으나 펀드멘탈적으로 아직까지 너무나 싸 보인다라는 게 저희의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닥한 버블이 만들어졌었을 때의 한번 시나리오 볼까요? 닥한 버블과 그 이후의 부동산 버블 까지 연결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실질적인 미국의 부동산 지표예요. 익즈버런스 얼마나 이제 부동산을 좋아하느냐라는 거고 이게 빨간선이 실질적인 어떤 가치라고 보면 이걸 뚫고 올라가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죠? 그럼 언제냐 이게 97년 정도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지금 몇 개월간 쭉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보면 2000년도 닥한 버블 붕괴 그리고 나서 나중에 2007년 2008년 붕괴되기 전까지 더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한 분기 두 분기 세 분기 네 분기 약 1년 정도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 시기를 계산해보면 이게 97년부터 2000년까지니까 3년 정도 라는 거죠. 그럼 이제 1년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2년 정도 더 거품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부동산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어떤 원자재 폭등 사이클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품이 끼기 시작했는데 초기 단계라는 거죠. 거품이 꼭지로 지금 와서 터지기 전 단계가 아니라 거품이 시작돼서 더 올라가기 초기 단계고 거품이 완전히 만들어지고 터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정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안정적으로 매년 10에서 20% 상승하는 장이 나오기를 더 바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닥한 버블의 재현 가능성 50% 아니면 안정적인 상승 시나리오 50% 대폭락장 가능성 없다. 물론 너무 그렇게 보면 너무 익스트림으로 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닥한 버블의 가능성의 재현은 50%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47% 그 다음에 꼭지를 찍었다. 닥한 버블의 붕괴 현상이 시작됐다. 라고 할 가능성은 3%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기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얼마나 심해졌었냐면 80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뭐죠? 매도 구간 20 이하로 떨어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2주 만에 그죠? 그래서 19 내려왔으면 지난 금요일이면 샀어야죠.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25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계속 매력도가 있는 거죠. 아직도 공포에 있으니까요. 자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공포가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공포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신규 고용 증가 추세가 원하는 만큼인 50만 정도 이상의 숫자가 아니라 뚝 떨어져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신규 고용이 아 이거 문제 있네. 고용시장이 안 좋네. 그럼 경기 둔화가 되겠네. 그러니 장단금의 차가 더 빨리 축소가 되겠네. 걱정을 했지만 이 숫자가 좀 헷갈려요. 왜? 다른 숫자를 보실까요? 실업률을 보시면은 4.2%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인 4.5%보다도 더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거품이 붕괴되기 전까지로 계산을 한다면 실업률이 닥한 버블 때는 4% 미만까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을 때 터졌다. 아 지금 4.2%입니다. 여기하고 비교하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산업재 버블은 4.4% 미만이니까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 그럼 이제 터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아래에서의 완전 고용이 언제까지 3.5%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4.2%니까 거리가 멀죠. 그죠?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왔고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때와 비교할 때 실업률만 보면 되느냐 아니죠. 노동참여율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닷컴 법을 때는 67.2%였고 노동참여율이 그다음에 산업재 법을 때는 66.4%였고 지금은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는 63.4%였고 지금은 61.8%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갔어요. 살짝 근데 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고용이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숫자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단기적인 고용 숫자를 보지 말고 이런 노동참여율과 실업률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61.8%밖에 안 되는 노동참여율의 4.2%의 실업률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거는 꼭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이 더 나아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연준이 그럼 금리를 빠르게 올릴 거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닷컴버블의 재현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임금상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장단기금의 차가 훅 빠지고 계속 빠지는 현상이 나오면서 끝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상승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임금상승률이 5%대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단기금의 차가 떨어지긴 하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경제성장률이 임금증가율 만큼의 수준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소비가 70%입니다. 미국은 GDP에 그러면 그게 임금상승률 만큼 성장을 한다. 5%로 계산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7, 5, 35 3.5% 정도는 소비만 가지고도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골드만삭스나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게 미국 경제성장률이 원래 예상치가 4.2%였는데 3.6% 떨어뜨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미니먼이라는 거면 미니먼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더 나올 수 있나요? 바로 재정을 풀어서 인프라 확대를 하고 여기에 반도체든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의 투자가 일어나면 이 성장률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단위금 차가 폭락을 한다고요? 계속 폭락을 할 거라고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닥한 버블의 재현이든 아니면 그 전 사이클의 재현이든 비슷한 모습이 앞으로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걸 뒷받침하는 부분이 여신 증가율에 있어요. 여신 증가율이 8% 나오는 환경에서는 경제성장률이 급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만약에 치사율이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은 경제성장률이 이 여신 증가율과 맞물리면 아마도 4%대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여기에 만약에 신성장 산업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이제 가시화되는 것들이고 따라서 지금 4차 산업혁명 버블이 시작되는 거다. 닥한 버블의 재현이 아니고 훨씬 더 큰 버블이 재현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숫자에 나온단 말이죠. 비제조업 PMI가 자그마치 69.1이 나왔어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라가는 속도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보면 코로나19 플러스 오미크론이 가져다 준 시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피부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계속해서 AI 4차 산업혁명 그죠. 이 IoT 이걸 연결시키면서의 어떤 성장 정말 대단한 성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건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버블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그러면 미국이 빠르게 유동성을 줄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중국이 자꾸 견제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증가율은 M1이 15.8% 더 이상 안 빠지죠. 이렇게 떨어지지 않죠. 옆으로 기저 옆으로 M2 증가율 13% 통화의 속도도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좋죠.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벌어졌었는데 이 정도잖아요. 효율도 괜찮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지금 예금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품이다 터진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만 놓고 봤었을 때 유동성 지표 로서 시가 총액과 M2로서 비교를 했었을 때 과거의 닷컴 버블 시기와 산업재 버블 시기를 같이 보고 우리가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S&P 505,000 나스닥 16,400 이런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아직까지 어제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미만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나오죠. 근데 과거에 나스닥과 S&P의 고점이 다 틀려요. 그래서 나스닥은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고 S&P는 산업재 버블 때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4%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M2를 뭘로 썼냐면 지금 현재 M2로서 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M2 증가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13%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말로 계산해보자. 13% 증가했다고 해서 그걸 더해서 M2로 계산하면 얼마까지 가냐 17,000포인트 나스닥 17,500포인트 나스닥 S&P는 5,300포인트 5,100포인트 5,200포인트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상승 여력 18% 정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만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앞으로 1년 뒤를 계산했더니 18%가 나왔어요. 아까 빅스 지수 이후에 20% 평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관적으로 보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품이 되려면 펀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펀디멘탈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게 거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뒷받침이 뒷받침이 있다고 봅니다. 82%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이익 74%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매출 예상치 대비해서 10%나 더 높은 이익 여기에 이익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9.8%나 일어났고 매출 증가율은 17.8% 이 숫자 보고 있으니까 저 깜짝깜짝 놀라요. 엄청난 숫자죠. 이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아니요. 너무나 뒷받침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내년에 대한 예상치 아 죄송합니다. 사사분기에 대한 예상치 좀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익 증가율이 20.9%나 될 거래요. 물론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이베이스 이펙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20%나 증가한답니다. 이익이 여기에 매출 증가율도 또 두 자릿수나 된대요. 12.7% 상당히 높은 숫자죠. 여기에 PR이 1년 미래 PR이 20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 5년 평균 18.4%보다는 2포인트 정도 더 높지만 과거에 고점 1년 프리드 PR이 피크를 쳤었을 때가 24배가 넘어갔었어요. 그러면 이거 20%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럼 20%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또 1년 뒤로 생각하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이익 마진율이 지금 11.8%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작년 동기가 11% 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숫자 근데 전분기 12.9% 보다는 마이너스 1.1% 포인트 그런데 과거에 전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12.1% 였었지만 실제는 12.9% 가 나왔어요. 8% 0.8% 포지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1.8% 가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숫자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도 15% 이상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는 앞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15%에서 20% 정도는 내년 말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의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2022년 이익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로 봤을 때는 최소한 1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다. 이것만 보더라면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들이 안정을 찾고 있어요. 66달러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70달러 수준입니다. 유가는 여기에 천연가스 가격은 4달러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내년에 넘어가면 많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96 수준에서 안정을 찾고 있어요. 이게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치솟는다 그러면 정말 다칸버블의 재연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옆으로 긴다면 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칸버블의 재연이던 상승 추세가 나오던 아직까지는 좋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심천종합지수가 지금 어쨌든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준비율 그죠? 지준률을 0.5% 낮췄어요. 언제부터? 15일부터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남았죠? 이때부터 중국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여기에 재금리도 0.25%를 낮췄습니다. 여기에 또 엄청난 자금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헝다 사태를 잘 넘기려고 하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거품과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M2 증가율이 지금 나온 숫자는 전달은 8.7%인데 이게 치솟아서 10%를 뚫고 올라가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때는 중국 증시도 굉장히 큰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을 푸는데도 안정적이에요. 헝다 사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발 거품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올려 이렇게 되면 같이 맞물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혁명 버블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에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면 안정적인 성장을 앞으로 3년 4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시네리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급등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보냐면 이렇게 금과 은 가상화폐를 놓고 봤었을 때 지금 연초 대비해서 겨우 전체 대체 자산의 증가율은 3.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 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M1 증가율이 16% 가까이 되는데 여기와 비교해 봤었을 때 훨씬 낮게 성장을 했죠. 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사실 대체 자산의 가치는 이 정도는 올라줘야죠. 16% 정도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찰스 먼거 님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유동성과 이런 환경에서 미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23.7%가 선진국이고요. 신흥국은 19.2%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더 좋게 보입니다. 여기에 결국 나스탁의 매력도가 가장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나스탁 성장주 7대3 전략 선진국 신흥국 7대3 전략 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대표 13개 종목들 팡 마아가 뭐 이런 종목들 아직도 상승 여력이 40%가 넘고 ROE가 40%가 넘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대형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ETF를 보더라도 제가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하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그 이외에 바이오는 좀 힘들었습니다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신재생에너지도 좀 힘들었습니다만 다시 반등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성장소 반도체 IT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3개의 업종만큼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메타버스 가상화폐 이런 쪽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7대 3 전략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닥한 버블이 재현이 될지 아니면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시대가 올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답은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라는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